아이고 이 제주도는 야 이스록 발음이 펑펑 불어서 제주도다운 거라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제주도 땅과 그리고 이 제주도 아름답기만 한 게 시절아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불보다 잘 살아야 되나 너무 저 앞에만 보면 막 저기 당부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내 주변 우리 이웃들도 홈버시장 돌아보고 경애해야 돼 어 아이고 아이고 보름하니 부럽다 아이고 아이고 보름하니 부럽다 우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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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 아이고, 뭐 치울 것도 없는데 맨날 청소하는 책 꼭 2층에 와는 꼭 같은 업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빨리 오라게! 아, 자기 와! 아니, 너 신의계 문제하고 고증 내가 누구 안 찍었나? 아, 오빠는 왜 나신지만 성질 내놔? 오빠가 뭘 해냈어? 나 아침이면 좀 호시간이라도 일찍 확인을 먼저 문 열고 오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나신지만 맨날 청소를 해놓고 장사 안 되니까 나 책임이냐? 틀어, 틀어 갑시다. 틀어 가. 아이고, 나 저것 때문에 그냥 성질 됐어. 아침부터 그냥 봐봐봐, 이거. 이거 장사도 안 됐는데, 이거. 어? 세금은 쳐나오고. 저 우찌리 저거 저녁까지 불산 내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퇴근해보고, 이거. 이번부터 이거 바로 잡았을 거라. 우리 고찌내줄 못 할 거라, 이거. 아이고, 이거 하영 나오신 게. 에이, 진짜로. 아이고, 이거 착한 나이로,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어르신. 아이고, 이거 착하다, 이거. 어르신이 뭐 식사는 하셨어요? 날씨 추운데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마워. 진짜 착한 나이라. 이 기사가 이거 동네들 다 청소해주는 게 얼마나 광이 남성이에요. 도로가 번쩍번쩍 했으니까. 저런 아이들이 댕기면서서 다른 아이들 본도 받고 참 좋거라. 아이고, 참 남식이 이제. 아이고, 이거 고맙게. 아이고, 이거. 하나 들어보게, 지금 중각이라. 네네네. 아, 그러면 저 김영 장계 들 거. 우리 시각 씨 하나 맹기라 볶음해. 네네네. 모험 씨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란 관객이에요. 우리 형 지날 때마다 이거 지금 먹은 값어, 이거 먹은 값어, 저거 먹은 값어. 이거 자꾸 해가네, 이거. 어떤 우리 공을 갚고. 아이고, 언제든지 차 드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차 드시고. 아이고, 경만하면 좋지만 이거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거 어떤 복을 다 들으시고. 아이고, 볼맞습니다. 복 많이 받으니까. 네네네. 항상 건강하세요, 어르신들. 우리 경로당에 가면 잘하는 거 한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그 유리창 놓고 닦으라. 어이. 자꾸 나시니 그냥.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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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아이고, 진짜. 그냥 정서지는 그냥 말만 버려. 아, 저 구석부터 잘 닦아봐봐. 아우, 오빠. 나시니만 버려. 자꾸 얘기해. 내가 할 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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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할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신경질 많이 해. 그렇죠, 이 계단형 구석구석 잘. 아이고,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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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아이고, 계단부터라도 닦아봐라게. 에이, 그 진짜리 그. 아우, 박수야. 아우, 깜짝이야. 박수야. 아니. 사람이 청소를 하려면 조심해서 청소를 해야지. 사람이 놀랬잖아. 아, 사장님 먼저 사과를 하셔야죠. 아, 방긋기 이놈이 승났냐고 진짜. 사장님이 물 불어놓고 저한테 승질내면 진짜 저 당황스럽네요, 진짜. 아, 당황스럽긴 나도 마찬가지인데. 사과? 아, 사과 말해놨어도 좋아, 좋아. 사과는 당신이 나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아, 1층에 멀쩡하게 우리 장사 잘되고 있는데. 2층은 똑같은 업종을 해놓아라. 이제 우리 봐봐, 집 봐봐. 개미새끼 한 말로 한다, 이제. 아, 그때 사장님 맨 처음에 제가 가게 들어올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품목 겹치지 않게 메뉴 선정 잘해갖고 우리 서로 도움 되도록 하자. 그런데 사장님이 계속 반대하셔놓고 지금 와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 서로가 같은 물을 파는데 도움이 고맙기도 하고 합의가 못해. 아, 시험 너무 매력이겠네. 동네 어른들도 핫났는데 거기다 식당만 하더라도 그러면 어떡할까라. 아, 깜짝놔, 아침부터. 에이, 가게를 여기라도 드리고 와서 할게요. 에이, 진짜. 아, 이끼리 그냥 다정하게 그냥 드리면 좋을 텐데, 아. 아, 난리야. 아, 난리야. 하늘만 보함심이 사라지켜. 아이고, 주덩이만 나와 그냥. 그 입은 어떻게 할까라. 입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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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내가. 정신 졸려게. 아, 왜? 엄마는 자꾸 나만 때리나. 이러면 맨날 너 걱정해. 나가 사라지커냐. 뽕만 그냥 돌아다니지 마라. 다만 얘기해도 어머니 다 돌 때랑 곧이 다듬게. 아이고, 오르방 거 시민께 니 형나 형. 어떤 형 살아갈 거고. 너네 오르방 때문에 걔네도 오늘날 거장 형 살아감시게. 아이고, 저 오르방은 나 직장도 잘 취직 안 시켜주고. 무사한. 너가 취직 시켜줘도 도름 나고 내가 팔뚝완산 돌아다니는 게 뭐. 너가 오르방이 안 해줬나. 아침이 뜸이다 이 시끄럽게 시리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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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시끄러워지면 자기 어떤 시집이라도 가라게. 시집? 오빠가 나 도와준 거 있냐? 어디 간 거 알아보라게 구해보라 시집이라도 보내서. 이치룩 내버려면 어떤 걸 거냐. 그 뭐고 저번에 어머니 그. 중매 논지 그린 어떤 행. 그 무사 차별어서 거. 아이, 그 사람은 시험이 안 났더라고. 좀 남자답게 생겨야지. 뭐 딱 여자답게. 나부단들. 아, 권손으로 들렀다 내렸다 계직 있더라고. 그. 야, 요새 시험 난 거 다당 100겸 세. 어머니. 남다른 기도 시험 부숴아. 미쾌하게 나사 뭐죠. 아이고. 아이고, 시험이고 뭐고 간에 질가당이라도 아무나 여기 눈빛 주걸랑 확 그냥 낚아챈 가버려. 나 걔나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자꾸 다시.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떤 거나 지금. 저거, 저거. 저거. 저 상질머리. 저 상질머리. 저 누구 닮은 저 친구. 어떤 또 멍뚱 저 닮은 걸 나눠. 아이고, 나고 속상해기라. 너도 작은 게 가길랑 여기 하영 나버라. 그 모험지로 못하는 거라 반 농사 아기 농사. 아이고, 끗끗끗끗. 어, 창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아, 근데 저 경로당 갔다가 오는 길인데 어르신들 뵙고 오는 길인데 창수 씨요. 여기 이렇게. 아, 너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지나가다가. 뭐가 그렇게 속상하세요. 아니, 우리 오빠 진짜 미워요. 난 진짜. 또 신경질 내셨구나. 아, 난 진짜. 아유, 빨리 시집가라 뭐라 하면서 확 구증 들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아우, 그런데 혹시. 네네. 저희도 혼자 사세요? 아, 예. 혼자 살죠. 어머나. 저희도 내려온 지 몇 년 됐어요? 아, 지금 이제 1년 됐어요. 아, 그럼 주위에 여자분도 없겠네요. 아, 여자친구요? 예. 지금 만나는 사람, 특별히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 혹시. 네네. 이산형 있으세요? 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고소영이거든요. 아, 고소영 씨. 이렇게, 후회점이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점. 예. 좋아요. 아, 잠깐. 어머나. 저도 저, 점이 있는데. 어? 그러네요. 진짜네요? 예. 아, 이 점이. 예. 창순 씨의 장점. 아, 너무 좋아요. 아, 잠시만요. 하하하하. 하하하핫. 아, 누가 없나? 무엇인일까? 여기 혹시 사장님 안 계신 거예요? 아, 저거 사장님인데. 어, 제가 알기로는 되게 털이 많으신 사장님. 아, 저 2층. 털보 2층 마시지. 안계신거에요? 그 사람은 골 보재놈이 어려웁니다. 맨날 어디 동네에 두수정 댕기고 감장도는 통에 만나기가 어려워 마시지. 나도 만나기가 어려웁니다. 무슨일로?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계셔가지고요. 개미 1층 커피가 원래 원조커피고 맛도 향도 기가 막혀 마시지. 개미 오늘 특별히 우리 손님을 드시나?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커피맛도 좋다고 해가지고 온거거든요. 여기도 맛좋긴 한데 우리 커피도. 나 오늘 특별히 곱빼기로 하나 큰걸로 안내구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맛을 못보고. 수고하십시오. 이거 맛좋은거고 이거 호나. 아 나 저 2층 저 털보 진짜 되는게 하나도 없네. 아 뭐야 저. 아이고 나 이것들 그냥. 어우 속 터져. 어우 속 터져. 허허 청현대파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오수다니까. 아유 어떤 경우 사랑에 빠져두고 지네 오르라방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한테 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저거. 어떤걸까 이 자기 얘기야. 아 그나저나 그 저 사랑은 그냥. 아무도 못말리대는 자리에 불가. 좋은데 어떨까 좋은데. 아이고 그나저나 저 자네 집이 이제 난리가 탔사지게 생겼어 이제. 아이고 어떤걸 이 자기. 야. 왜 오빠. 너 그 하고 안고 많은 사람 생불부터 하필 그 놈이야.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거 알아 몰라. 아니 그 오빠하고 친하게 지면 됐지. 왜 자꾸 그 오빠 얘기만 하는데. 네. 이거 보라 이거 보라 벌써부터 편역 들어가먹이. 야 그 털을 복잡하고 그거 추접하게 뭐 그런 아이 만난 게 없나. 아니 난 그 오빠 그거 매력이니까 나 좋아하는거. 매력 같은 소리라건데 오빠 꼭 껀 틀어. 너 혼만 더 만나게 봐 만나봐이. 아니 왜 자꾸 싸우네. 그 사람하고 좀 친하게도 지내고 잘 지내봐. 나가 싸운 거 천나게 보면 모르겠어. 야 너 상식으로 생각해봐. 여기다 1층에다 장사하는 거 뻔히 알멍. 바로 위치에 가게 내 곧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만나지 말 만나봐. 아니 그거 하지마. 왜 나가 좋아서 만나는게. 왜 오빠가 뭐래. 시끄러워. 말이나지 말이라면 만나지마. 아 왜 자꾸 나 지금까지 언제 되들어봤나 되들어봤나. 아니 난 그 오빠 좋아하는데 그럼 오빠가 뭐래. 그 오빠하고 잘 지내. 아우 나 진짜. 그 털보 얘기 혼만 더 끌어봐. 너 진짜 너무 나쁘게. 나는 그 오빠가 싫어. 나 그럼 집 나가서 가라. 집 나가. 아우 나 진짜. 아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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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아. 형님. 아우 바빠서. 아우 바쁘진 않았으면. 여기 나와라 이제 막걸리 혼자 받아왔으면. 뭔 일이 있을까? 아니여게 오라게. 아이고 뭔 일이 있어기네 이거. 아니게 그냥. 아유 혼자 내서 후사 형 낮부터 형 술 먹잔 마스 뭔 일일까 아이고 아무도 이제 어쩌게 고라 봅사게 형님이 이거 낮부터 형 술을 한 잔 이렇게 냄새인데 뭔 이유가 이시나 먹는 거 아니까 아니게 하이고 나 진짜 나 이 말 곧 전에 가면 아 저 창순이 시집 보내줘니 막 했는데 아 우리 그 윗집이 그 털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거고 이제 부탄 된 게 사람이 오장을 다 태암쳐 잘 된 거 아니까 아이고 그 털은 너 보기에 넣었던 거냐 그거 에휴 요즘 그것도 다 뭐다니 꽉이 나도 킬러카이 형과당 우리 집자람한테 그냥 맨날 허원되게 심어불켜내구난 아 그거 당연한 소리 아니냐 아이고 야 어쩌면 소리 하지마 한잔 합시다 아 아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이 너와 내 여동생은 너와 내 여동생은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다 이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는걸 너와 내 동생은 너무나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아 우리 형 오빠 막 구박하던 성질이 지금 또 나와가지고 장사 안되가지고 저거 미치겠어요 그러니깐요 요즘 또 이제 장사가 잘 안되니까 아 아까전에 제가 어르신들한테 음료수를 하나 만들어서 갖다드렸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가지고 그 메뉴를 좀 새롭게 만들어갖고 개발을 우리 둘이 개발하면 어떨까요? 우리둘이 아 뭐 우리둘이 개발 너무 좋아요 과찌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아 나 미치겠다 어머 진짜 이번에는 예 정말 맛있을 겁니다 어머나 색깔도 예쁘네요 응 어머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이게 만약에 네 성공하면 오빠네 가게가 잘되고 오빠네 가게가 잘되면 저랑 선배씨랑 아우 나 진짜 상상만했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마셔볼게요 네 네 와 아 맛있어요 아 형배씨가 우리 가게 살렸어요 아 정말요? 아 좋다 너무 좋아 형님도 좋아하시겠죠? 형님도 좋아하죠 우리 오빠가 너무 좋아하게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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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대박 발음 오빠 빨리 이거 갖고 가야지 뭐해 빨리 가져가 이거 아 갑자기 지금 평상시에도 느리지지 쳐다보느라 갑자기 오빠 맞지? 줄게 맞지? 대박 대박 누가 만들어? 오빠가 봐 알았어 알았어 야 손이 3명 아니냐? 맞아, 막올까? 네 이거 뭔만? 물론 아이고, 빨리 가꾸라 아, 이거 삼촌들 오랜만이네 아, 예 아, 예 예, 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아, 이거 막 새로 개발된 건데 막 주스다 이거 아니, 이거 네 네, 혼자서 먹어도 돼 아이고, 이거 참 별다른 맛인 게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랑 딱 향기도 좀 다르고 오늘 처음 만들어 봤어요 아, 형이 형은 새로 만들어 봤는데 나도 맘 바삭한 게 이거 때문에 네, 삼촌들 한번 드세요 먹어봐 야 이거 보통 차가 아니여, 이거 참 좋다, 시원하고 참 여름에 좋다 이거, 이 차가 아, 맛있지? 먹으려고 자꾸 아삭혀 형, 맛있어 이거 나도 먹어보죠 아이고, 이거 보기 별천지에 온 거다 아이고, 이거 보기가 좀 시원하고 이거 어르신들 먹겠다 안 좋다 이게 누가 맨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었죠 이거 먹으면 더 젊으실 거가 이런 아홉이, 그 여기 매달 혼자서 쓰십시오 왜 매달 혼자서 쓰십시오 어린 애기 되면 큰일 납치고 나 여기가 고맙습니다 쓰십시오 쓰십시오 하트 고마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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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쓰십시오 예 이 집이 대박날에 박수 한 번 크게 쳐주죠 아이고, 예, 예, 예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작성 작성. 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연구다 해 한번 쓰셔보십시오 예, 예, 예 맞추셔야 할까요? 오빠, 우리 오빠 오늘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형님 이렇게 기분 좋은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맨날 시켰지만. 아니, 너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자, 가게. 자, 우리 잘 먹은 강석. 아이고, 3주보다 벌써 강석아. 아니, 우리 가게 부저분한데. 아니, 아니, 아주 명장 자리라, 명장 자리라. 저기 바닥도 보이고 천 좋은 등에. 내일 두고 와서 하라. 내일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마트 주권은 대접수 잘 받은지. 할망 도랑 모세. 아, 여자 삼촌하고? 아, 예. 우리 씨 자꾸자꾸 끌어. 예, 예. 할머니한테는 전남이 차가고 보내줘서 할머니한테 오죠. 아이고, 예, 예. 고마워. 예, 예. 고맙습니다, 삼촌. 아니, 어디 먼지 가시면 보셔다 하니, 카마스. 대세계. 우리 곧은 이 마을 안에 나오고 있어. 운섬경 걸은 거 같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삼촌. 가십사.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맹심해 가십사. 네, 예. 빨리, 빨리. 아이고, 참. 오빠 많이 힘들었죠?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요. 아이고, 몸살 하면 어때요? 아, 나 정말. 그래도 저 이래 봬도 남자잖아, 남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삼촌들 잘 보내줘도 같네, 아이고. 오빠. 네, 또. 그래도 선배 오빠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 응. 너 꼭 쓸데시 소리를 또. 형님, 저 좀 그만 미워하시고 좀 앞으로 우리 서로 잘 될 수 있게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저 어찌 됐건 우리 다 쓰러져가는 가게 좀 살려줘 고맙고. 네. 그리고 또 저 늙은 우리 동생 또 보살펴줘. 오빠 자꾸 보면 늙은, 늙은, 늙은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정말. 짜증 나. 아, 진짜. 고마워. 아니, 형님 근데 오늘 배상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회식 한 번. 회식? 좋다, 회식. 오늘, 오늘 나가 그냥 탁 쏟게. 그...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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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야. 이거 뭐고, 이거. 야, 걔, 뭐 찍을라, 걔. 야, 돈 열 사람이 먼저 가야지. 자, 형님 진짜. 야, 같이 가. 뭐 찍을라, 걔. 아, 형님. 자기 느낌. 어? 아, 이거 진짜. 야, 고 찍을어. 에이, 진짜 그냥. 아, 아이 아파. 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기꼬냐. 바짝 없어. 바짝 없어. 입니다. 제주어가. 네. 쏙쏙 들어와, 이젠. 그럼요. 그럼 문제 하나 해볼까? 네. 그 도라맨 도색이가 그 기실린 도색이 보면 우섭죠. 그럼 뭔 말이야? 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게. 여기, 잘 먹은 강서. 가게 구저분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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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명단자리라. 명단자리라. 이렇게 바닥도グ을 좀. 참 좋은게. 저거, 저거, 저거. 네. 여기 구저분한 강서가? 구저분한. 구저분한? 구저분한. 구저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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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조금 주세요. 구저분한. 좋은 거는 상품이라 안 좋은 거는 굳은 거라 상품이 아닌 것? 불량? 그렇죠 불량 느낌인데 저기서는 이곳이 장소가 안 좋으니까 가십니까? 이런 뜻이지 여기 구저분한 감소가 아니니까 아니 여기 명당짜리여 구저분한 게 좀 안 좋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그게 구저분한 그럼 장소 말고도 또 어떤 곳에 쓰이나요? 물건 팔 때도 이거는 상품이란 만 원이고 이건 구저분한 천 원만 좀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안 좋은에 해당되는 그 말인 거지 구저분 아 구저분 알겠습니다 하늘만 보안신이 사라지다 주쟁이만 나와 정신 촌력해 정신 촌력해 정신 촌력해 정신 차리게 정신 차리라 하는 거 기꺼장이 많이 열렸죠 정신 좀 차리셔야 할 것 같아서 정신 촌리라 그런데 정신이 난 촌리라 할 때 정신 차려라인데 빨리 혼자 촌리라 혼자 촌리라? 촌리라? 촌리라 촌리라 할 때는 빨리 챙겨라 뭔가 우리가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준비하는 게 많잖아 그렇죠 짐이 엄청나게 많아요 화장도 해야 되고 아이고 혼자 촌리라 해 빨리 챙겨라 준비해라 촌리라 자 잠깐 촌리다를 이용해 한번 해보는 거라 우리가 만나기로 한 거라 약속 약속 장사에 나가 먼저 간 거지 아이고 무서워 말하면 아이고 화끈하게 또 무서워 늦으시니 이것저것 촌리다 보니까 늦었어요 아이고 촌리를 게 많았구나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이고 정신 촌리라잉 아우 헤라야 정신 좀 촌리라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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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그 윗집이 그 탈봉 있지 않았냐 그거 하고 이제 부탐된 게망에 사람이 오장을 다 틀어져야 돼 나 좋아서 만나는 게 왜 오빠가 뭐래 시끄러워 말라지 말라지 말라 만나지 마 너는 자꾸 나 지금까지 언제 되들어 봤나 되들어 봤나 아니 나 그 오빠 좋아하는데 너 오빠가 뭘 해? 고생하고 잘 지내 아우 나 진짜 아우 나 진짜 할머니에게 후반만 없다라 말이야 진짜 너보다 그 오빠가 지금 나와야 돼 아 그럼 집 나가 크라 집 나가 어떡해요 근데 약간 네 오라방 인생이라 오라방한테 거부다 집 나가 크라 집 나가 크라 나가 크라 뭔 말? 나가 크라 나가 버리겠다 어 그렇지 그럴 때 뭐 뭐 크라 나가 크라 크라 나가 크라 뭐 할 거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 음 그러면 예를 들자면 네 나 잠자고 크라 어 나 잠잘 거다 어 그렇지 나 이럴 거면 나 일 안 할 크라 일 안 할 거다 그렇지 그럴 때 쓰는 게 크라 어떤 거라 뭐뭐 크라 뭐뭐허크라 뭐뭐허크라 그렇게 쓸 수 있지 뭐뭐할 거다 자 그럼 우리 헤라가 얼마나 잘 응용을 하는지 한번 보크라 네 보크라 보크라 나는 이제 서울말로 골민 제주말로 고른 거라 네 제주말로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나 잠자 버릴 거야 잠자 크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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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 이제 제주어 박사가 될 거야 제주어 박사가 될 크라 잘 냄새 잘 냄새 잘 냄새 이 정도면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98점 98점 천점 만점에 아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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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아 네 처음 들어보는 말들에 약간 발음도 어려웠는데 또 이런 단어를 또 제가 알아야 그렇지 또 이제 귀코냉도 바짝바짝 이제 뚫리고 그렇지 또 제주어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구나 아 아저씨구나 하하하하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귀코냉! 바짝없어! 바짝없어! 아이고 아이고 수고합시다 아이고 여기 잘도 시원하다 얘 이야 이거 묶어줘 이야 시원하다 으악 이야 마을 영당이다 보니 아우 힘들어 먹고 시전하시면 어떤 시험수 가야 돼서 예 너무 바람 바닷바람도 좋고 예 예 이 파란 바다를 보면은 마음이 탁 트여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마을 해설사님이면 우리 마을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것과 네네 그것도 하고 이제 김영에 이제 유명한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 김영은 첫째로 이게 바다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네 물이 이제 나는 물이 완전 좋아해 300년을 흘러가지고 응 해안가에서 소산하는 약수물이 여기 있습니다 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김영은 네 당도 굉장히 멋진 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 당 얘기 듣다 보면 네 야 갑자기 탁 머리 스치는 게 우리 경마랑에 이 마을에 있는 유적지하고 이런 뭐 당 이야기 이런 걸 잘 살려니 예 우리끼리 그 홍보드라마 하나 짧게 하나 찍어볼까 네 김영 금속벽화마을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색다른 체험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에 오게 된 계기는 2014년 금속공예 벽화마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마을에 오게 됐고 그래서 집에 저런 금속공예 벽화도 있는 거고 여기 와서 제가 한 건 금속공예이기 때문에 체험공방 카페를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처음에 왔는데 금속공예로 하기에는 너무 벅쳤어요 다른 작가들도 왔다가 올라갔는데 이유는 물류 때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일 접하기 쉬운 것들을 주변에서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소라 스피커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아 이게 소라 스피커군요 네 약간 상 받은 분위기죠 지금 이렇게 트로피 같아요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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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룰 기대해주세요 자책비는 농경 사회 중심의 곡물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고 슬기롭고 깜찍한 그런 여신이었는데 우리 자책비 현인들도 아주 여신님을 닮아서 예쁩니다 난 그냥 저희도 어디 돌아다니봐도 그냥 난 우리 각시가 제일 예쁜 걸 안 하신데 우리 각시 버금가는 미모를 가진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게 우리 미모를 봐서 뽑습니다 우리 다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뒤에서 혹은 배 와가게 해야 혹은 추는 거 혹은 배 안가도 될런지 그렇죠 다행이다 좀 하십니다 홍보를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로 예예예 알겠습니다 조금 망사리도 있고 언제면 밭들 해도 꼭 혹금만 신나면 또 이제 바닥 밭들 해도 꼭 아이고 연애는 언제 해볼 거라 연애도 한번 해봐 사댈거든 아이고 걔도 이게 할망 땅에 오나네 제일 마음이 편안한 게 다른 디들은 걔도 하루방 땅들이 많지만 우리 동네는 경에도 할망이 이렇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나네 막 좋다 좋게 잘 되게 할머님 도와주십소이 건디 할망 실은 아니 좋게도 좋게지만은 아니 나도 어떤게 연애 홍보는 해봐 사댈까니깐 어떤 홍보만 잘 되게 잘 도와주십소 아이고 바닥도 영 멋지고 살도 존디 아이고 나는 외롭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누구지 아이고 아이고 어머 잠깐만 어이 저 양 집이 어디라 김영이오다 김영이오다 김영이오? 아 저 고만 있어봐 고만 있어봐 고만 있어봐 고만 있어봐 우리 할망 골드사람이 맞은거답다 여보세요 양 보냥장 할망 저 위에 노린옷 입고 고용하고 모자도 쓰고 맞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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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고 봐라. 빨리, 빨리. 어, 여기 있지.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텐데 바다에 나가는 배들, 그 풀 밝히기에는 여기 도대풀이 올라가거네. 불쌉을 가. 도대풀 뭐죠, 불쌉? 이 도대풀이 옛날에 등대였거든. 아, 이거 등대구나. 귀엽게. 이리와. 우리가 불을 지킬게. 이동훈아, 전부 그냥 보자마자. 아이고, 개매해. 영 만나자 누나 고생한 거 아니라. 우리도 이제 열심히 살고. 아이고, 이제 좀 파당도 가는 거 해고 와서 될 건데. 아이고, 막 고생했어.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게. 네, 가보게 마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땠, 어땠. 어땠, 어땠, 어땠. 아pecially, 어땠, 어땠. 영노는데. 저기 가구네. 아이고, 맞다. 개우새여라 가그네, 떵아그네, 혼보 먹여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콧구멍 이사복사에. 아이고, 혼자 가봤어요. 아이고, 큰일 났죠게. 혼자 가그네, 이 개우쌤물 떠다그네 우리 사방 먹여봤어요. 아이고, 영엄하다는 개우쌤민한 우리 사방 살아날 건가. 아이고, 가봤어요. 아이고, 이 귀한 개우쌤물 이거 먹으면 우리 사방 눈 트리건가. 300년이나 돌아그네, 소산 안된 한 귀한 물이나 혼적각 먹여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떤icрав carte 하시나요? 물 옥금 먹어봅시다, 이라씨. 물 옥금 먹어봅시다,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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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 correct 물이 나네. 어떤가 효과가 있을 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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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사라져. 아이고 사라져. 아이고 살아나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시려지 나서. 아이고 예. 아이고 계우샘물땡황흥에 머그난. 아이고 정신 졸려 пло게. 아이고 진짜로 영험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지 살았지.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정말로 다행이다.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우린 위치로 이리도 좋은 이념 매전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지, 안 해도. 아이고,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더 잘 살아질 거라. 더 열심히 살아라. 아이고, 열심히 잘 살게.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선생님, 그럼 제가 이렇게 소라 껍데기를 3개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죠, 이것도? 이렇게 소라를 먹고 나면 깨끗이 안 빠진 거에는 이렇게 똥이 들어있어요. 아, 진짜 똥. 냄새 맡아볼래요? 이거 엄청 고약하거든요. 아, 이거 개똥같은데.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은 금속공예가이시자 개똥수집가. 소라똥. 아니, 제가 눈에 개똥입니다, 이거. 소라똥이거든요. 뭐, 개똥같은 소리야. 개똥수집가. 권오미 선생님과 개똥수집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전처리가 된 거예요. 그냥 쓰면 이렇게 먹고 남은 찌꺼기가 이 속에서 부패되기 때문에 손에. 자, 잡아보세요. 손 조심하시고요. 소라를 잡으시고. 한 방향으로. 쭉 밀어보면. 나오기 시작하죠. 쭉 밀어보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 자, 그다음에. 얘를 이대로 하면 어때요? 너무 거칠죠? 얘를 또 만져줘야겠죠, 예쁘게. 이게 샌드페이퍼예요. 알죠. 이걸로 여기 골라서 저렇게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된 거 이렇게 다 갈아 놨는데 또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될 때까지 또 이제 또 제가. 열심히. 네. 부드럽게. 이렇게. 아, 부드러운 거야? 아, 그럼요. 네. 저는 망치질하고 이 목공예를 배우면서 손이 완전히 악어가지고 됐어요. 아, 부드러우신데요. 선생님. 저랑 되게. 아까부터 저랑 되게 다르시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손을 해보세요. 이렇게 좀. 아빠 이거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빠들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답니다. 거울이잖아요, 선생님. 어서 가십시오. 아, 또 갈아야 돼, 이거. 1만 번 해도 될 거 같아, 1만 번. 하나, 둘, 셋, 넷, 다 먹어서 일고 가야 돼, 아홉.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갈면서 만지잖아요. 네.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둘. 그때 저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할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할라가는 게.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 정도가? 아, 지금 지금 너무 좋아요. 거칠고 제 얼굴 갖고 좋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네, 괜찮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힘들어서 절대 제가 힘들어서 이걸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거칠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좋아서. 네. 선생님,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럼 제가 만든, 아니 우리 선생님과 제가 함께 만든 이 소라 스피커로 저희 45 RPM의 즐거운 생활 음악을 한번 틀어보는데, 그냥 들었을 때와 이 소라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을 때의 차이를 시청자 분들이랑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그냥 들어보죠. 네. 일단 한번 그냥 들어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네.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배울 테니까 가르쳐만 주시면 제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뵙겠습니다. 자, 스텝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예. 노래는 오버덤운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자. 예. 원. 투. såлат. 요런aste. 2. 5. 7. 8. 그다음에 박수 4번을 쳐서 앞으로 과거 되거든요. 시작. 안녕하세요, nh gle 근데 화이트ically 타겐. 게다가 펑킹ório Turkey pi. 자, 스톱. 고개 후 Article에 반 довольно 예상zyć. 내가 원래 그냥 헛구, 헛기 다닐 때 헛구는 좀 앞뒤 헛구는 좀 응원당대기다시피기해다가. 잘한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활력소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건강을 지켜주면 될 것 같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스트레스의 소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즐거움이 시작이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건강, 즐거움이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고전이다. 나의 라인댄스는 순환이다. 나의 라인댄스는 힘들고 제칠 때 충전이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해피 엔진입니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추억이래. 나에게 라인댄스는. 자척기 사랑입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나에게 라인댄스는 고전이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고전이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고전이다.